자, 바로 개장시황 들어보도록 하죠. 유산함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발표됐던 지표부터 한번 볼까요? 고용 보고서 저도 아주 간략하게 브리핑 해드렸는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고용 지표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비농업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거의 두 배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33만 9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놨다는 데이터가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소폭 상승에서 3.7%에 달하는 실업률이 리포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임금 상승률은 한 달에 0.3%가 나와지면서 예상치를 아주 소폭 하회하는 수준이 나와졌는데요. 이거를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업률은 5월에 0.3%포인트 증가한 3.7%를 기록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성인 여성의 실업률과 흑인의 실업률이 5월에 소폭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비해서 성인 남성의 실업률이나 10대 백인 아시아인 히스패닉의 실업률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게 주요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사실 어제 있었던 지표들도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굉장히 좀 뭐랄까 비슷한 데이터가 비슷한 종류의 지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일단은 지금 분명히 고용 지표가 굉장히 잘 나오긴 했지만 생각보다 정규직보다는 파트타임 쪽에서 조금 더 고용 지표가 잘 나오게 되면서 보다 정규직을 선호했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혹은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파트타임으로 사람들이 계약을 하는 모습이 나왔다고 고용 지표에서 발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5월에는 비즈니스와 전문직, 정부 쪽, 헬스케어, 건축과 운송, 창고 관련해서 일자리 증거가 있었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이 더 일자리를 많이 가졌다는 거는 경제가 별로 좋지는 못하다는 거네요. 사실 저도 이거를 조금 여러모로 다 조금 독특하게 해석을 했는데요. 일단은 사실 8시 30분에 이 데이터가 나오자마자는 사실 주가가 정확히 나스닥 선물이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 이 데이터의 내부를 본 사람들이 지금 다시 또 주가를 올려줘가지고 회복을 한 상태인데 사실 풀타임 말고 파트타임 계약 쪽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자 나온 데이터에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실 이게 나온 게 단위 노동 비용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비슷한 임금을 가져가더라도 만약에 더 많이 일하게 된다면 단위 노동 비용이 줄어드는 것처럼 일단은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낮은 임금에 계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단위 노동 비용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자체가 비농업 부분 생산성 자체가 전 쿼터와 대비해서 줄어들고 사실 제조업 지수도 생산성도 최근 들어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포인트를 나오는 와중에 사람들의 일하는 시간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리포트가 오늘 일자리 집회에서 어느 정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이게 전체적으로 실업률에는 반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거를 나중에 광의 실업률이라고 해서 U6 실업률이 발표가 될 때 나오겠지만 보통 파트타임 일자리가 늘어나고 풀타임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 때는 저 광의 실업률이라는 개념에서 좀 더 크게 올라가게 될 텐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사실 연준이 금리 동결을 할 이유가 조금 되게 믹스된 시그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고용지표는 늘었지만 정규직이 일어난 거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고용지표가 늘어난 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직종에서도 혹은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임금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들어가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굳이 오늘 보시면 패드워치 툴 기준으로도 아마 5대5를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도 금리 동결의 신호가 제가 봤을 때는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지표가 사실 헤드라인 넘버 그러니까 일자리가 몇 개 늘어갔느냐 33만 9천 건이라서 놀랐지만 그게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만한 근거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해석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약간 믹스된 시그널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원래 옛날 같으면 저건 무조건 금리 동결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신호였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실업률도 오르기도 했고 정규직보다는 파트타임 쪽의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했으니까 생각보다 연준 쪽에서도 특히 어제 패트리 카커 총재 같은 경우는 연준 위원들에게 보내듯이 경고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금리 인상을 스킵하면서 지표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딱 거기에 걸맞은 지표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확인해 볼 지표는 어떤 걸까요? 사실 어제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지표가 나왔는데요. 오늘 나온 이하고 비슷한 뜻을 내포하는 지표가 많이 나왔어요. 고용 지표는 51.4로 지금 고용 지표가 늘었는데요. 전달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가격은 하락하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고객들의 소매업체들의 주문은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백로드가 백로그라고 해서 주문이 밀려 있는 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이걸 채우기 위해서 고용은 늘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서 나왔던 내용이 뭐였냐면 지금 우리들의 노동에 대한 공급이 굉장히 원활해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다른 것들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파트타임과 낮은 임금에도 계약을 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객의 오더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제조업체들의 인벤토리, 재고는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의 재고 자체는 소폭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고객들의 오더가 계속해서 앞으로 줄어들 것들이 ISM 제조업지수 패널리스트들의 눈에도 들었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 봤을 때 지금의 고용지표가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ISM 리포트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게 계속 나오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어저께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어제 단위 노동 비용이랑 비농업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ADP 비농업이라고 하죠?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는 안 좋은 지표 아니라고 말씀했을 때 제가 이거는 사실 연착륙에 관해서 좋은 신호가 나온 거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ISM 지표가 나온 이후에 크게 주가가 오르는 모습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저는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들이 좋은 곳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단기적으로는 금리 동결에 대한 신호나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 사실 ISM 지표 중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 또 하나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수요가 줄어들고 있지만 극적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지는 않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이게 딱 연착륙을 향해 가는 지표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부채한도 협상이 상원 통과한 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좀 간략하게 한번 볼까요? 일단은 아주 간단하죠. 상원 쪽에서도 부채한도 관련한 투표가 통과됨에 따라서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의 책상 위로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파이 관련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들고 있거든요. 학생 대출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동결하는 것들을 풀어줄까 말까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완벽하게 결론이 안 났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일단 지금 당장 엑스테이트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가 되면서 이제는 학생론에 대한 대출 동결이 풀리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유산하님은 상관없습니다만 말이에요. 그렇죠? 장학금 받지 않으셨습니까? 전혀 상관없으시죠. 어쨌든. 자 그리고 중국에서 부양책 내놨어요? 중국에서 부양책을 내놓은 건 아닌데요. 그런데 블룸버그에서 알아본 말할 수 없는 소스에 의하면 정확하게 어떤 소스인지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중국 내에서 사실 부동산 관련한 부분들이 수요가 돌아오고 있지 않아요. 사실 GDP 중에서 15%라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반 이하로 3분의 1 가까이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지금 이런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지원책을 이미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살아나고 있지 않아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조치가 뭐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내야 되는 금액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계약할 때 나의 계약을 담당하는 에이전트에게 줘야 되는 금액들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부동산에서 내가 집을 샀을 때 만약에 몇 달 동안 집이 추가적으로 떨어져 내린다면 거기에 대해서 금리를 빌리는 돈에 대한 금리를 인하해주는 정책이란지 여러 추가적인 부동산 지원책을 고려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야기가 발표된 이후에 위안화가 상승하는 결과와 그리고 중국 주식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 한 가지 더 놀라운 게 중국은 지금 전기차 보조금을 이제 안 주고 있는데 이 보조금을 다시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어요? 네. 지금 블룸버그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일단은 전기차 관련해서 지원금을 정확히 말하는 세금 환급을 고려 중이고 있다 고려 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중국 내의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나왔는데 BYD와 리 같은 경우는 기록적인 판매 결과가 나왔지만 니오 같은 경우는 사실 5월 동안 판매량이 그렇게까지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흘러내리는 현상이 나왔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애플과 관련한 소식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조금 있으면 WWDC를 통해서 이제 글래스를, 애플 글래스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일단 지금 메타 쪽에서 새로운 안경을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그것과는 추가로 별개로 애플 쪽에서 소매 판매점을 증가시킬 예정이라고 약 2027년까지 50개의 새로운 판매점을 샤하이와 런던에 그리고 미국에 추가시킬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니콜라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니콜라가 나스닥에서 경고를 받은 이후에 1달러 이상으로 가격을 유지해야 된다는 경고를 받은 이후에 아마 주식 합병을 할 거니까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발표가 나온 게 니콜라에서는 주식 합병을 고려 중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소식까지 들어봤고 아마존에서도, 아마존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마존에 어떤 뉴스가 있었을까요? 지금 아마존에서 사실 커다란 폭탄을 하나 터뜨렸다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아마존에서 프라임 멤버들에게 좀 낮은 가격에 무제한의 통화와 무제한의 인터넷을 쓸 수 있는 통신 관련한 서비스를 내놓는다고 해가지고요. 지금 티모바일이나 버라이즌 모든 통신주들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에는 새로운 먹거리를, 새로운 매출을 안겨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정보가 나온 건 없지만 블룸버그에서 속보로 발표한 이후에 아마존에서는 장외 거래에서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그리고 통신주들은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형태일까요? 과연 아마존을 통해서 휴대폰을 이용하면 싸게 해준다 이런 거예요? 뭐예요? 아마 아마존이 통신주처럼 통신회사들처럼 아마 자신들의 핸드폰에 대한 와이어레스를 운영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버라이즌 쪽에도 내가 핸드폰을 가입하게 되면 60분 통화 플랜, 800분 통화 플랜, 혹은 무제한 통화 플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마존에서 프라임 모바일을, 프라임을 가입하게 되면 추가적인 할인을 주면서도 통신까지 같이 쓸 수 있게 하는 10불만 더 내면 무제한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핸드폰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접근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프라임 멤버 수가 몇 퍼센트 됐죠? 아마존 고객들 가운데? 아,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프라임 멤버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미국 내에서만 2억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네요. 미국, 영국 합쳐서 2억 명인가? 아무튼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정말 아마존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나머지 통신주들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주들 굉장히 힘들고 아마존은 또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까지 들어봤고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요? 다음 이야기는 이제 어제자로 나온 어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어제 디스케일러, 브로드컴, 룰루레몬 세 가지 회사 다, 양쪽 세 가지 다 매출과 EPS 양쪽 다 비트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요. 가이던스가 잘 나오기도 했지만 가이던스를 상용조전하기도 했지만 중국 내의 판매량이 79%가량 상승했다라는 이야기를 발표를 하면서 15% 가까이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지 포인트 같은 경우는요. 매출을 비타긴 했지만 EPS에서 소폭 미스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장외 거래에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잠시 후에 개장을 하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뭐 어느 정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통신주가 이런 아마존의 새로운 소식에 의해서 변동성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존과 니콜라도 결국 개별주 소식에 의해서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특히 니콜라 같은 경우는 주식을 병합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주식 병합을 하게 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특히 돈이 부족하다라는 징후인 경우가 많아서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니콜라 같은 경우는 오늘 추가적인 변동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주 같은 경우는 여러모로 지금 중국 전기차 쪽이라든지 혹은 지원책이라든지 부양책이라든지 여러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보조금 또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9분입니다. 잠시 후에 미국 시장이 개장하게 될 텐데 일단 지수 선물 시장은 분위기가 좋아요. 거의 3대 지수 모두 한 0.5% 안팎의 상승으로 오늘 장을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수 선물은 일단 나스닥은 0.4%, 다우가 0.6%, S&P500이 0.57%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니까요. 자 잠시 후에 30분 딱 돼서 시장이 시작을 했을 때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일단 애플이 있잖아요. 애플이 전 고점이 182.01달러였습니다. 이게 2022년 1월 3일이었는데 지금 주가가 보니까 거의 한 181.몇 달러더라고요.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사상 최고가를 애플이 또 경신을 하게 됩니다. 자 과연 오늘 애플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게 될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30분이 지났습니다. 지수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께 초반 분위기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죠. 자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다 들어온 것 같아요. 자 3대 지수. 장 초반부터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나스닥이 0.7%, 다우주스도 0.68%, S&P500도 0.63% 오르면서 출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 지표가 딱 나오자마자는 첫 번째 헤드라인 넘버 때문에 너무 크게 한번 지수가 출렁거리는 구간이 있었는데 하지만 자세한 세부 내용들을 보니까 실업률이 3.7% 올라갔고 임금 인상률은 생각보다 낮았고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 고용 지표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히트맵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장 초반 분위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다시 400달러 돌파했습니다. 5% 이틀 전에 이제 5%가 하락하고 나서 빠지나 겁먹었었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엔비디아 올라가고 있고요. 브로드컴도 1.5% AM도 1.25%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같이 힘을 내면서 올라가주고 있고요. 아마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이유들 때문에 2.14% 올랐죠. 방아로 옆에 있는 이 통신 관련주들 뭐 통신 관련주들은 티모바일 7%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버라이즌 3%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AT&T 역시 4% 넘게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몇 가지 종목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제가 오늘 확인해 보고 싶은 종목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그 실적을 발표했었던 룰루레몬 자 룰루레몬을 한번 볼 텐데요. 최근에 룰루레몬이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이 나타났었어요. 이게 사실 그 룰루레몬이 재고 문제가 꽤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아직 재고를 다 못 털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도 룰루레몬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보면 할인 판매하는 품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 재고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에서의 매출 성장률이 되게 좋다면서 중국에서 앞으로도 매출이 잘 늘어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 내려갔던 것을 한 번에 메꿔버리죠. 지금 현재 15%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룰루레몬만 보고 싶었던 건 아니었었고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랄프로렌 실적 발표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중국 매출이 그러니까 중국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코치백을 파는 테피스트리에서도 중국 매출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 또 마이클 코어스 베르사체 지미추 이런 브랜드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했었죠. 카프리홀딩스도 중국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룰루레몬도 중국 소비 회복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사실 저는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소비 지표는 좀 안 좋은 건 사실인데 기업들이 중국에서 느끼는 소비의 회복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기업을 좀 보고 싶었던 겁니다. 나이키 자 나이키 130달러까지 꽤 많이 올라가다가 계속 안 좋은 모습 최근에 안 좋은 모습이 일어났었는데 나이키가 이제 오는 6월 29일에 한 달 후죠. 29일에 실적을 발표하게 될 텐데 왠지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사실 나이키도 지금까지는 중국은 안 좋았었는데 북미 지역과 유럽 지역 그리고 또 우리나라와 같은 아시아 지역에서 괜찮았기 때문에 실적을 그래도 버텨줬었거든요. 중국까지 좋아진다면 나이키도 좀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룰루레몬의 실적을 한번 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기업은 델입니다. 델 얼마 전에 저희가 휴레페커드 실적 발표를 봤었죠. 휴레페커드 실적에서도 PC 수요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었는데 이번 델 실적 발표를 보니까 이번 분기 매출이 20% 줄었는데 CEO께서는 다음 분기,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다음 분기도 비슷한 매출 감소가 있을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PC 매출은, PC 수요는 아마 당분간 좀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메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메타도 요즘에 굉장히 좋아요. 메타가 어제 그... 자 엄청 잘 올라갑니다. 정말 야금야금 잘 올라가는데 일단 메타는 어제 그... VR기기죠. 퀘스트3를 공개를 했는데 499달러로 책정이 됐습니다. 우리도 오늘은 한 66만원 정도죠. 애플이 6월 6일에 이 WWDC에서 세계 AR기기를 내놓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메타가 먼저 선 때릴 빵, 선빵 때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메타 계속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 보겠습니다. 애플. 오늘은 좀 빅테크를 한번 볼게요. 아, 잘 못 쳤네요. 자, 잘 못 쳤네요. 자, 애플. 지금 가격이 얼마입니까? 음... 애플은 요걸로 보죠. 자, 애플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181.03달러. 제가 말씀드렸던 게 182.01달러죠. 조금만, 조금만 더 힘내주면 바로 사상 최고가 가게 됩니다. 애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자, 화면과 함께 보시죠. 자, 요즘에 AI 관련주들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계속 잘 가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가 지금 월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490달러 그리고 475달러 대체로 지금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는 곳들이 많고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내고 있는 월가의 애널리스트 비율이 84%입니다. 100명 가운데 84명은 엔비디아를 매수해야 된다라고 월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엔비디아보다 더 많은 매수 의견을 갖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 100명 가운데 85명의 애널리스트가 브로드컴을 매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브로드컴의 사실 상승률 그러니까 주가 상승률만 보면 엔비디아 못지않죠? 브로드컴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장 초반 분위기 한번 봤고요. 유산암님 좀 추가해 주실 내용 있을까요? 일단 너무 잘 리뷰를 해 주셔가지고요. 일단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신주가 변동성이 좀 크게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모습이고 나이키 쪽은 룰루레몬에 더불어서 중국 쪽 수요에 관한 문제가 좀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룰루레몬에 중국 쪽 수요에 복구가 있어서인지 나이키가 오늘 좋은 주가를 보여주고 있네요. 특히 은행주들의 회복세가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들어서 은행 쪽이 연준에 돈을 갚는 비율이 늘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중소형주 은행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장 초반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유사남님과 함께 했고요.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글로벌 라이브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가 힘차게 출발하니까 일단 기분 좋네요. 이 분위기 장 마감까지 그대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오늘 글로벌 라이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글로벌 라이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좋은 밤 보내시고 오늘도 좋은 수익 많이 나길 기대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 안사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그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